고린도 전서 15장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의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의 오백여 행제에게 일시해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의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의 야고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으시오 또 너희 믿음도 없으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은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로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은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마녀의 주로서 마녀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물 없으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느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시를 더럽히나니.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오 하나는 짐생의 육체오 하나는 새의 육체오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육의 사람이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흙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요보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그러므로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골로세서 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임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테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호흡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밀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녀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블루에 대하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대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대바나와 보드나더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으미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로와 부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행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